청명한 하늘 속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10월 들어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은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중북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지만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을볕이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21도, 그 밖의 지역들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8도, 양산과 진주가 30도, 창원은 29도로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부산과 울산, 거제 동쪽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 최고 2미터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부산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늦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